오늘도 고장가님을 모시고 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접 명접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장가님과 함께하는 큐블리케이션 타임 오늘 책은 아주 또 알차고 기가 막힙니다 피부는 인생이다 이게 뭐 미용 이런 책은 아니고 정말 이게 과학책이거든요 과학책 그래서 이제 피부하면 미용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완전히 과학책인데 이거는 아마존 독자 리뷰가 완벽한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역사 사회학 과학 전반에 걸쳐 장대한 피부의 여정이 다 나옵니다 이 책 진짜 마지막 두 챕터는 되게 좀 울림이 있어요 사회학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심리학도 되게 많이 나오고 개인적으로 미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미용에도 많이 되죠 왜냐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책 읽으면 우리가 현재 과학적으로 피부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정 광고나 여기서 딱 여기 저자 누구지 몬티라이언은 선생님께서 이제 뭐 전문이시죠 몬티라이언 전문의 선생님께서 그거예요 딱 말해줘요 이거는 묘약이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까지가 좋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릴 건데 잠깐 이렇게 몬티라이언은 작가님 우리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몬티라이언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교 버밍원 대학교와 인페리어 칼리지 언덕에서 공부했으며 공부를 마치고 세계적인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연구했다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라이언 박사는 의학 분야 저술 활동으로 정규 규모의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고 여러 컨퍼런스에서 강연과 발표도 다수 실시했다 한다니아에서 실시한 피부과학 연구 결과를 밝힌 보고서로 2017년에 왕립문화학교의 회장인 콜린 서브론이 시상한 얼프레드 세이저 여행 저술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 책 피부리 인생이다 는 2019년 영국에서 출간되어 bbc 라디오 4 헌데이 타임즈를 비롯한 주연구 언론에서 꼭 읽어야 할 책으로 다루어졌고 2019년 영국 왕립학회 선정 올해의 책 결선 후보까지 올랐다 결선이 3권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뽑혔습니다 진짜 아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명저예요 이게 피부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인생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목이 뭐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사실 3가지예요 중요한 사실 3가지 뭐 여러가지 있는데 그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크게 크게 접어놓은 거 보면 이 책 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그거 가상에 이게 14면체 같은 거 나오거든요 14면체가 이게 되게 사람들이 아 이거 공부한다 그러니까 누구야 스코틀랜드 수학자인 켈빈경이 이거 연구한다 사람들이 미친 짓이다 그랬는데 이 14면체가 거품의 그러니까 완벽한 구조거든요 이거가 뭐 이거 연구해봤자 무슨 의미 있냐 그랬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한 공간을 동일한 부피로 채우면서 표면이 가장 적은 완벽한 형태 거품이 그런 형태라는데 이걸 공부해보니까 피부에서 이 형태가 다 발견되는 거예요 이 피부가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 이거는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두 쪽 넘어간 거예요 두 쪽 지금 두 쪽 넘어간 건데 다음이 뭐 먹으면 여러분이 야식을 많이 먹으면은 여러분 피부에도 생체 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야식을 많이 먹으면은 우리가 저녁을 6시, 7시에 먹잖아요 8시에 먹거나 근데 12시에 먹으면 피부 시계가 그걸 저녁으로 인식을 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타요 결국엔 더 안 좋습니다 재밌더라고 네 또 또 또 또 계속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에크린 샘이 땀 나오는 건데 피부 전체에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게 보통 손에 제일 많아서 손에서 땀이 제일 많이 말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요 생각보다 근데 또 손에 땀이 언제 가장 많이 나냐 긴장을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막 손에 막 땀난다 그러죠 왜? 그게 우리가 진사회성 동물로서 이게 생존 신호인 거예요 생존 신호 생존 신호가 이렇게 딱 우리가 호머사피에서부터 이렇게 쭉 컸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화해왔는데 이게 딱 그래야 손이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땀이 나야 끈적끈적해지잖아요 도망가거나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는요 이게 제가 여러분 지금 여섯 쪽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맛보기로 해드린 거고 여기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논문을 너무 많이 참고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또 이걸 직접 공부한 게 전문가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근데 글을 잘 쓰셔가지고 글을 엄청 잘 써 오지게 잘 써 비유가 찰죠 오지게 글을 잘 쓰시는 양반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깨달은 세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정말 피구백에 관한 거예요 아 내가 선크림을 안 바랐던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고약관님도 선크림 안 바르고 저도 안 바르고 그냥 타면 타게 냅두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백인이었으면 뒤졌다 벌써 피부암 걸렸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니까 동양인이 좀 그래도 백인보다는 유리해요 근데 백인은 여러분 태양의 거의 최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30년간 미국의 피부암 발생 건수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암을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피부암이 심각한 거고 호주는 원래 이제 그 유럽 애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정착해서 산 거잖아 걔네들이 이제 그 유럽이라는 게 영국 이쪽 애들이 넘어온 건데 걔네가 여러분 얼마나 거기가 어두워요 평소에 그 날씨가 흐리니까 근데 호주는 햇빛이 쨍쨍 찌니까 어때요? 호주에서 3명 중 2명은 엄청난 수 그러니까 66%는 생애 어느 시점에 피부암에 걸려요 반드시 너무 고통스럽게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부터 일단 환옹성 환산염이어가지고 피부병 때문에 그러고 저희 아이프가 한포진 결의도 아토피 제 주변에 보면은 피부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얼마나 또 한심한 소리까지 했었냐면은 또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새끼야 야 그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자외선이 안 들어와서 그거 뭐냐 비타민 D 합성이 안 돼 분해가 안 돼갖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합리적인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 난 원래 좀 공부를 했으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것도 여기서 개소리라고 딱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 개소리라고 그냥 근데 여러분 또 이 근데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는 게 좋아요 무조건 바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피부가 여러분 이 태양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공격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흑인이 뭐 가장 막강하고 태양에 대해서는 근데 동양인도 백인보다는 낫지만 여러분이 결국에는 피부를 너무 그러니까 햇빛을 그 피부를 노출을 햇빛에 너무 많이 시키면 노화도 빨리 일어나고 피부 암 걸릴 확률도 너무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태양에서 즉 UV라이트 그러니까 자외선에서 여러분을 보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거를 대충 알고 비타민 D도 어설프게 알아서 고작까지는 저는 그런 거 저는 로션도 잘 바란 거거든요 근데 어디 이제 여름에서 좀 예를 들어 야외활동을 해야 된다 무조건 선크림 챙겨 봐 나만 안 바르고 있었는데 바르려고 진짜 꼭 발라야 돼 나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한 카테고리예요 두 번째가 아니고 한 카테고리에서 내가 정말 이 피부에 가는 데서 깨달은 것 중에 비타민 D는 좀 필요하면 챙겨 먹어야겠다 저랑 와이프가 이 책을 읽으면 저는 바로 실천각이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습진 한포진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어서 머리 감을 때도 글러브를 낀고 안고 제가 설거지도 제가 해줬는데 요즘에는 식기세척기 샀어요 식기세척기 사서 식기세척기가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정도로 저희 와이프가 한포진은 제 친구가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교과서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낫는 방법이 잘 없다 완치가 잘 안된다고 써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비타민 D에서 이거 되게 꿀정보가 나오는데 그냥 이제 습진 주부습진 뭐 이런거 걸리시는 분들은 뭘 먹으면 좋냐면은 비타민 D를 인위적으로 습취해지는게 되게 보충제로 섭취해지는게 되게 좋아요 효과가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은 습진과 같은 피부질환을 보충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영학의학 그리고 의학의 전체 관리에 어려운 숙제를 잘 드러낸다 바로 인체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게 전형적인 복잡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다이렉트로 매치가 된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투쿠션 쓰리쿠션으로 가기 때문에 전형적인 복잡기 결과를 하는거에요 비타민 D의 경우는 습진 증상이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약간 더 밝은 전망이 확인됐다 쭉 읽어드리면은 한 연구에서 하루에 비타민 D를 1600 IU씩 섭취한 사람들은 습진 증상이 개선된거 나타났으며 뒤이어 실시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게 레퍼런스가 18번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거를 되게 습진이 심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먹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것 때문에도 또 저도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든게 여러분 또 이거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게 또 다른 챕터에 나오는 얘기에요 비타민 D 결핍시 발생하는 질병을 보면 비타민 D가 뼈의 고라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곤련화증 아동기에 발생하면 구르병이 된대요 뼈가 물러지고 쉽게 구부러지거나 부서질 뿐만 아니라 근육도 약화된다 이러한 영향은 뼈와 근육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체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세포에 비타민 D 수형체가 존재하며 활성형 호르몬이 면역계와 암 예방 심지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거가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그래서 저는 아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도 강합성 좀 때리러 나가야겠다 그래서 선크림 안 바라고 햇빛 받으러 나간거에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이렇게 중요한거는 감은 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보는게 있어갖고 근데 어때요? 선크림 안 바르고 비타민... 웃긴게 뭐냐면은 선크림 바르면 또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돼 이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전문가잖아요 명확하게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연구소에서는 1세 미만 영유아는 1일 비타민 D 보충 섭취 영유를 400아이오로 권장하고 1세부터 70대는 600아이오로 70세 이상은 800아이오로 섭취하라고 권한다 그게 뼈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과학자문위원회는 앞에거는 미국 조언이고 이번엔 영국이에요 영국 과학자문위원회는 자연식품과 강화식품 보충제를 통해 1년 내내 비타민 D를 하루에 400아이오씩 복용하라고 권장한다 되게 중요한게 나오는게 뭐냐면 비타민 D와 태양의 손상에 관한 이처럼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 이치있는 답은 아마도 중간쯤에 해당될 것이다 너무 꽁꽁 자기를 가려도 안되지만 왜 중간쯤이라고 했냐면 이게 피부 노화랑 피부 암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태양이 생각보다 부작용이 큰거에요 그래서 되게 확실하게 말해줘요 중간쯤에 해당될 것이다 음식과 보충제, 보호장치가 있는 조건에서의 태양 노출을 골고루 조합할 때 이 필수 비타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딱 말해주냐면 너무 태양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체내 비타민 D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에 적극적으로 태양을 차단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해 이거는 단정제여서 그러니까 이분은 피부과 전문이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아예 봤잖아요 특히 백인이니까 피부 암 걸린 사람, 피부 노화 이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거는 보충제가 생각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뭐가 효과 좋다 뭐가 좋다 근데 이분은 이거는 되게 확연하다 이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충제로 흡수하는 게 그래서 저도 저는 되게 저한테 실험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타민 D 한 두 달 먹어봐야겠다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특히 안에는 지금 그 한포진이 있으니까 먹으면 어떤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나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효과 없으면 안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안 먹으면 왜냐하면 여기서 권장량 이하로 먹으면 권장량만 안 넘기면 거기에 부작용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큼 이상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게 다 써 있어요 그걸로 지켜서 먹으면 웬만하면 다 임상실험이 된 거기 때문에 되게 세이프합니다 진짜 세이프해요 이거 뭐 건드리 박사님도 워낙 추천했던 그런 거라서 그래서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선크림이랑 비타민 D는 여기서 완전 개꿀정보 얻었다 내 인생에 너무 즉각적으로 되는 도움을 얻었다 진짜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알려줄 수가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얻은 깨달음이 이 피부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비타민 D로 얻어야 될까 그냥 막 어설프게 알고 있던 게 다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여드름에 관한 거예요 아 나는 여드름이 이렇게 충격적인 건지 몰랐어 난 여드름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잘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얼굴 빨간 여드름 난 친구들 있잖아요 많죠 네 근데 사춘기 때 많이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녀분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큰 도움될 수 있어요 피부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관가될 때가 많다 여기 피부와 정신과의 챕터도 기가 막혀요 피부 심리학이라고 하죠 피부가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강가될 때가 많다 그러나 최근 이 관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난 미국이랑 영국 이런 조사 결과가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미국과 영국에서 여드름이 있는 사람 5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많이 미친 거예요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드름 때문에 근데 이게 악순환이에요 여드름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 아동기에서 성년으로 넘어갈 때 호르몬 변화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대학생활이 많이 시작된 시점이나 사회생활을 첫 발을 디디고 우정과 애정관계가 진지하게 발달하는 시기에 즉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 결정식에 여드름이 흔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여드름 때문에 놀림을 당했건 당하지 않았건 여드름 자체가 자신감과 사회성 발달 정신적 행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그리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게 여드름은 뭐 별거 있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드름은 별거 있냐 그래서 여기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면에서 여드름은 신체 질환보다 심리 질환이 들어가는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여드름을 더욱 악화해요 환자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드름 증상이 갑작스럽게 재발하는 순간 악순환에 빠져 우울증과 불안의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선다 다 다가서는 거예요 피부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심리 스트레스가 어떻게 이 심리와 피부에 연결돼서 드러나는가 그 중에 하나가 여드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똑같은 게 저는 여드름은 아닌데 제가 엉덩이 화농성 환성염이 있어갖고 엉덩이가 완전 난장판이에요 한 20군데 넘게 째기 때문에 완전 까매 엉덩이가 보면 근데 이게 막 주변 사람들이 특히 가족들이 뭐냐면 이 새끼 안 씻어서 그러는 거예요 더러운 새끼라고 막 우리 가족들도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동기인 줄 알았지 맨 처음에 내가 하루에 다섯 번씩 씻어봤어요 비누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찰을 받으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내가 심심해서 네이버에 한 번 최근에 찾아봤어 불치병이라고 나와요 치료 내가 고작가님도 보여드렸는데 최근에도 이게 제가 앉아있어서 일단 땀이 많이 나면은 이게 많이 생겨요 이게 낭염이 오염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이 낭에서 염증이 생겨서 이게 고름처럼 터지는 건데 일반 고름 종기기는 이렇게 표면에 난 경우가 많은데 이건 되게 깊숙이 나갔고 이게 되게 안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렇게 엉덩이가 부어요 종기는 여러분 이렇게 골 맞고 터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깊게 퍼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최근에 제가 저는 이게 골물면은 노하우가 20년 있기 때문에 알아서 터지게 냅둬요 그거를 잘 참아요 그 고통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 듣는데 내가 고통스럽더라 그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여기 피부과 그래도 치료 전문 피부과 갔거든요 선생님이 윽! 막 이랬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살았냐고 제가 이거 처음 수술한 게 군대 수도통합병원이거든요 내가 군대에서 나쁜 말로 이렇게 뺑기를 안 부렸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점점 골마 터져갖고 나는 수도통합병원이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고참이 보더니 너무 징그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보관한테 말해서 수도통합병원 가니까 나 거기 잘 것도 안 갖고 왔는데 바로 입원시켜버렸어요 얘 어떻게 군생활 너네 그 다음에 우리 고참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얘네 군생활 어떻게 시킨 거냐고 이거 가혹행위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참을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계속 들어가요 군대에서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여러분 이게 종기 째는데 하반신 마취해야 돼요 종기 째는데 그래서 막 그때 군대에서 째 게 한 7군데 14군데 이래요 두 번 하반신 마취라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 종기인데 여러분 이게 이게 심리적으로 진짜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비슷하지만 3000분 빠지면 이 책에 고통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통과학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통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분석되어지며 그것이 우리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가려움과 어떻게 다른지가 나오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아 그 여기서 고통의 역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고통 없는 병에 걸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통증을 못 느끼는 병에 무통각증인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 되게 리마커블 해요 그 고통 없는 게 지옥이다라고 말해요 그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우리도 한번 만져야겠다 서로 우리 교감할까요? 교감했어 우리 손으로 교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접촉에 대해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접촉이 인간의 발달에 생존해 주는 영향은 상당 영향이 상당 부분 양육과 관리가 위태우는 환경에서 악 확인된다는 사실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1978년 콜롬비아 보거타에 위치한 모자병원은 인력뿐만 아니라 인큐베이터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환자 사망률이 거의 70%에 육박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에드거 레이사나브리아 박사는 극단적 대책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엄마가 가슴에 아이를 아이의 피부가 닿도록 조사나를 꼭 안고 있게 했다 아이고 이거 체인지그라운드 영상이랑 똑같은 얘기네 온기를 주는 동시에 모유수유를 촉진을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자 사망률이 단시간에 70%에서 10% 7분의 1로 떨어져요 개선이 70% 이상 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 정도면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내용이 유명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발달심리학이 보통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피부 중심으로 재조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캥거루 케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다른 개발도상국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생후 첫 주 일주일 동안 캥거루 케어를 실시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숨질 확률이 51% 감소했어 살과 살이 맞닿는 접촉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아기를 안아주는 부모에게도 불안 감소 양육 기술에 관한 자신감 증대 등 심리적으로 유익한 영향이 발생한다 우리도 교감 한 번 또 하고 교감 한 번 또 하고 내가 만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도 나오면서 이 책이 뭐가 나오냐 그 접촉했을 때 이 피부 안에서 나오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런 것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니 책 진짜 개훌륭이야 진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뭐 우리 졸꾸러기 정도는 좀 잘하는 건데 자가 면역 질환을 공부하는 게 인생에서 정답이다 또 나와요 여기서 자가 면역 질환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여기 장루수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단 그거예요 장래 장래 세균 불균형이 장래벽에 투과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병원성 분자와 염증성 분자가 현료로 유입되어 먼 곳까지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장루수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계속 쌓이고 있다 뭐 장루수 사기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별 미친 사람 다 있는데 이 장루수라는 건 여러분 복잡계의 의학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없어요 맥락에 따라 다 달래요 그래서 그 누구야 오브레온 박사가 똑똑한 거예요 당신 아들한테 적용될 수 있지만 딸한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제가 아까 비타민 D 얘기 1번이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편적으로서도 우리 가족한테는 안 적용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부작용이 없는 선에서 나는 시도를 해보는 거야 내 몸에다가 나면은 땡큐어 안 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부자들이 더 건강한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병이 생겼을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 소득이 낮아도 부자 동네에 살면은 여러분 위생이나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요 왜? 부자들을 따라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병원 가서 한 번 가보면은 절대적으로 믿는데 부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식 수준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 이 진단이 틀리지 않았을까? 하고 해서 다른 데도 검진을 받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그 사람들이 뭐 알파고도 아니고 심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분들 잘못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분들이 오지는 확률이 있는데 작은 병이면 괜찮지만 큰 수술을 할 때 어떤 병원은 분명히 이거 죽을 거라 그랬는데 이쪽 병원 가면 괜찮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건데 더 맡아봐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게 아무튼 여러분 이 장르수에 관한 얘기가 여기 피부는 또 특히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어마무시하게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87쪽을 한번 보면은 아 이거 대박 아 이거 이 에피소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네 그래서 이 분이 전형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그 뭐냐 자가 면역질환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예요 어떻게 병을 치료하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게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먹으면은 약을 안 먹어도 치료가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파파 뉴기니 본토에 대략 100마일 떨어진 태평양에 여기 원주민만 2천 명이 사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식단에 관련해서는 과일과 뿌리채소 코코넛 생선을 주식으로 삼았고 거의 다 식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탄수화물 섭취량은 많지만 먹는 음식에 혈당 지수는 낮았으며 지방소취량은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린더베리의 교수님이 가서 했는데 연구해서 키바타 주민들의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거 다 장수혁설 5.6원 중에서 나오는 거죠 다 기가 막히게 우리 졸꾸러기에서 여태까지 제대로 쫓아온 분들 이게 한 방에 팍팍이 해야 될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박이에요 아까 우리 여드름 얘기가 두 번째 깨달을 그래서 여기서 1200명을 연구를 했는데 단 한 명이 여드름이 없었어요 여기서 딱 교수님이 여기서 우리 작가님이 뭐라고 말씀드냐면 검사를 실시한 대상자 전체에는 뾰루지나 농포 여드름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고식 식단이 피부 질환에 최소한적으로 부분적 책임이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라다 여기서 확정 짓지는 않지만 왜? 자가 면역 질환은 확정 짓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아프면 이 병 왜 아픕니까? 알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1대1 매칭으로 뭔가 끝내려는데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을 알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운동도 연관되고 여러분 저 참고로 나중에 제가 한번 DTR이 다를 건데 제가 한 그거예요 우울증량 끊은 지 한 지금 3주 됐어요 부작용이 심했어요 끊은 다음에 끊은 심했어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왜 끊었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들하고 움직임의 힘을 잃고 끊은 거예요 내가요 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되게 운동도 특이한 것도 많이 체아랑 춤추는 것도 하고 집에서도 심심하면 막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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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제가 끊었다니까요 근데 저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니까 불확실한 거는 전문가들한테 직접 조언도 구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고 전적으로 뭐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의학 2020년 3월 의학기사인데 의학기사라서 이슈가 많이 안 됐는데 어떤 피부 관련 질환에서 의사 선생님은 진단율이 77%예요 어떤 병인지는 까먹었는데 근데 AI를 동원하면은 88%까지 84%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암이니까 뭐 구분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일반인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30% 40%밖에 못 맞히는데 AI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 의사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세상이 많이 바뀐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공부할수록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더 쾌적하고 더 밀도 높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피부는 인생이다는 진짜로 울트라 초특급 괜찮은 책이에요 왜? 카테고리가 과학이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5.6원 중이랑 장수 역설은 딱 그것만 말하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솔직히 넓지는 않아요 진짜로 그렇게 딱 내가 비교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의학 책과 과학 책이어도 크게 저는 기대를 안 했었어요 나도 나도 피부니까 관심도 없었건데 이렇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내 삶에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건 내가 두 거 찍을 건데 다음 점은 피부로 내가 어떻게 촉을 키우나에 대해서 진짜로 과학적으로 촉 촉 여러분 근데 그 촉이 촉감할 때 촉이에요 그냥요 난 놀랐어 그거 알고 내가 진짜 문맹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촉을 키우는 방법이 과학적 팩트 중심으로 제가 여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분한테 촉을 키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피부는 인생이다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